성숙함의 경제 건드려지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상처가 자극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분노하고 상대를 탓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자아와 감정, 관계와 세상 모든 면에서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심리 습관을 알려주는 책으로 홀로서기 심리학입니다. 지은이는 라라이 필딩 음기니는 이지민 현행곳은 메이븐 출판사입니다. 홀로서기 심리학 이 책은 어른이 되었으나 어른으로서의 성숙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구질적인 심리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15년 동안 심리학의 주요 주제인 의전과 독립의 문제로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 문제를 상담해온 미국의 임상심리학자가 상담 현장에서 전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실질적인 지식 생생한 조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심리 문제를 상담하면서 저자는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각기 달라도 모든 문제가 결국 홀로서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문제의 원인을 눈앞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 오래된 상처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때로는 타인의 평가에 예민해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남 탓 세상 탓 또는 내 탓을 하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는 대부분 홀로서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어른이 되었지만 성숙한 능력을 모두 갖추지는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죠. 지나친 인정욕구로 힘들 때 완벽주의에 빠져 지쳐갈 때 자기 비난을 멈출 수 없을 때 홀로서기 심리학 이 책이 우리에게 심리적 생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확신과 믿음 즉 홀로서기라는 무기를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잡는 비밀이 담긴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5년간 상담하며 발견한 삶의 중심이 단단한 사람들의 비밀 처음으로 어른이란 저런 사람이구나를 느끼게 해준 이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이웃에 살던 아주머니였는데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아들을 키웠고 그 아들이 독립한 이후로는 쭉 혼자 살고 있었지요. 저는 그 집을 제 집처럼 들락날락했습니다. 아홉 살 여자아이의 맥락없는 이야기에 귀기울이는 어른은 없습니다만 그녀만은 예외였습니다. 그 집은 평화로웠고 그녀는 관대하고 침착했으며 무엇보다 유머가 넘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놀랍습니다. 그녀는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 일찍이 남편을 잃어 경제적으로 궁핍했으며 사는 내내 몸을 쓰는 노동으로 돈을 벌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녀의 삶에 어두운 기색은 없었습니다. 웬만한 어려움도 강철 같은 그녀를 뚫을 순 없을 것 같았지요. 저는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누구나 그렇게 된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막상 나이가 들수록 그런 어른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믿을만한 부모도 있고 친구도 많고 경제적으로 넉넉했음에도 한결같이 저는 모든 게 못마땅했습니다. 외모도 그럭저럭 성격도 별로인 데다가 능력은 더 별로인 내가 싫었고 제멋대로 구는 사람들이 미었고 불공평한 세상이 불만스러웠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싫어하니 다른 사람을 품어줄 여유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말과 행동은 늘 뾰족했고 마음은 강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괜찮은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더 나은 내가 되겠다고 스스로 다그치기 일쓰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면서 잘잘못을 가리고 세상은 이렇게 되어야 옳다며 목소리를 높이건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애쓸수록 행복은 멀어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서른 살이 넘어 대학에 들어가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저와 그녀 사이의 차이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와 타인과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는데 골몰했습니다. 그 결과는 주로 내 탓이거나 남 탓이거나 세상 탓이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리가 없었지요. 삶은 늘 전쟁터 같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창을 들고 선 보초병 처럼 저는 항상 긴장돼 있었습니다. 반면 그녀는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 명백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불운이 닥쳐도 오래 마음쓰지 않았고 벌어진 일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했으며 그 일이 지나가면 금방 잊었습니다. 그녀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예기치 않은 시련 앞에서도 크게 휘청이지 않고 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린 제 눈에는 어른스러움으로 비쳤던 것이겠지요. 나는 왜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홀로서기를 권하는 이유 작년 가을 어느 날 친구와 저는 낙엽이 진 공원 벤치에 앉아 친구의 세살난 아이가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거칠 것 없이 자유로워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껏 세상을 탐험하는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어른으로 자라길 바라느냐고요. 곰곰이 생각하던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성공하면 좋겠지. 사랑받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것보다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독립적인 어른이 된다면 엄마로서 내일은 끝이라고 생각해. 독립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른의 조건입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온전한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또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 노력하고요. 독립을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제로 여기지요. 하지만 임상 심리학자로서는 흘러서기가 말처럼 쉽지 않은 과제임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잦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일도 잘하고 회사 생활도 원만하고 대인관계도 좋아보이는 등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힘들고 외롭다고 말합니다. 홀로 설 수 없어서 흔들리는 마음을 자꾸만 어딘가에 기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존성 때문에 일상은 더욱 괴로워지고 말지요. 15년 15년 동안 심리상담을 해오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과거의 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과 싸우느라 날이 선 사람들을 주로 만났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 혹은 애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과거에 깊은 상처를 둔 사건을 아직도 생생히 품고 사는 사람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아무에게나 기대려는 사람들 반대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며 마음의 빗장을 꽁꽁 걸어잠근 사람들 이들은 타인과 세상을 믿지 못해 힘들어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믿지 못했던 것은 단연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더 능력 있고 더 사랑스러운 존재였더라면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자신에게 습관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곤 했지요. 그러나 내가 달라지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일도 마음대로 술술 풀릴 텐데 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환상에 불가합니다.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이룰 수 있다는 오만함에 불가하며 과거의 저를 반복적인 괴로움에 빠뜨렸던 착각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타인을 세상을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일부조차도 뜻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면 내가 달라지면 행복해질 텐데 라는 믿음으로 삶의 주도권을 자꾸만 외부에 떠넘기면 인생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탓하느라 마음은 좀 채 조용할 날이 없을 되고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과 자기가 정말 통제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는 능력은 심리적 어른되기의 핵심입니다. 타인과 세상 그리고 지난 과거는 통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반면 세상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결정하는 내 마음만은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잘 잊고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며 인생을 의지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루는 사람은 웬만한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끝내 부러지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힘과 기술을 마음 챙김을 통해 배웠습니다. 특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청년들이 습관적인 감정 기복 문제로 발목이 잡힐 때 마음 챙김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마음 챙김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살면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의존성 문제를 마음 챙김의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비교적 쉽게 자기 마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1부에서는 우리가 의존하는 대표적인 것들을 알아봅니다. 홀로서기의 개념과 더불어 타인의 평판 들쑥날쑥한 감정 과거의 상처 습관적인 자기 비난 등에 기대는 이유와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2부에서는 감정 기복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감정의 패턴을 확인하고 그것을 잘 다스리는 법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관계 속에서 홀로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저절로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삶이 부드러워지는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부는 마음 챙김의 의미와 구체적인 실천법을 담았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마음을 기댑니다. 술과 게임 도박 때로는 마약에 기대어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람도 있지만 지극히 일부입니다. 그보다는 타인에 기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나치게 의전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지독히 싫어하고 끊임없이 곁에 있을 만한 누군가를 찾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다가도 그가 떠나면 곧장 다른 연인을 만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지요. 이와 반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대를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 자주 발견되는 태도인데 그들은 저는 괜찮아요 아이만 행복하면 돼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부모가 아이에게 더 기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의 일거수 일투족에 자신의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에 대한 가치를 남들이 평가한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하늘을 나는 듯 기쁘지만 누군가가 그보다 낮게 평가하면 절벽에서 추락하는 심정이 됩니다. 자기 가치가 남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자존감도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자꾸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에 따라 기분과 행동도 오락가락 하지요. 누구보다 독립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흔들림 없는 뚝심으로 일을 밀어붙여서 뛰어난 성과를 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약한 의존성 따위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너무 높은 자아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잘 돼야만 해. 실패하면 나는 무가치해질 거야. 이것밖에 못하다니 실망이야. 아닌 것 같아도 실은 완벽한 자기 이미지에 기대어 살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의 자신을 비난하고 다그치는데 익숙합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강하지요. 당신만 달라지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텐데 내가 이 모양인데 사람들이 날 좋아해줄 리가 없지. 일이 잘 풀려야 내가 더 인정받을 텐데 내가 흔들리는 마음을 자꾸만 무언가에 기대는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이며 그 결핍을 타인이나 세상이 채워줄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고 일에 매달려 자신을 혹사하거나 자기 힘으로 부족할 땐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입니다. 성공한 배우자를 곁에 두려고 하고 능력있는 자식으로 키워서 자기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것이지요. 이런 노력이 성공 가도를 달리면 큰 문제가 없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땐 삶이 힘들어집니다. 성에 차지 않는 배우자와 자식을 원망하고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세상일을 탓하고 무엇보다 부족한 자신을 미워합니다. 자꾸만 힘들어진다면 타인이나 세상에 기대는 습관을 버리면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한 채 더욱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을 포기하면 조그마한 행복의 가능성도 함께 멀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복의 주도권이 외부에 있다고 믿으면 나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할 것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일이 꼬이면 불행해지겠지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해주면 행복하겠지만 그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바퀴 위에 올라탄 다람쥐처럼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존재에 따라 결정되는 행복 갈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면 그것을 정말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의 기분을 붕붕 뛰었다 추락시키는 만큼 괴로움이라고 부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홀로서기의 세 가지 의미 홀로서기란 외부에 기대지 않는 태도이고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기분과 행동이 오락가락 하지만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기분과 태도가 비교적 일정합니다. 타인과 세상에 의해 내면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내담자가 아리송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믿을만한 사람이 되어야 홀로서기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다른 것에 기대지를 않지요. 그 말에는 경제적 능력이든 인성이든 실력이든 어느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의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믿을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그 기준이 외부에 있는 한 완벽해지기 위한 노력에는 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일에 끝이 있을까요? 성공에 과연 끝이 있을까요? 외부의 요소들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면 모를까? 우리는 언제 이를지 모르는 타인의 평판과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촉을 세우고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실력 먼저 갖추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보는 일이 곧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홀로서기의 진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타인의 마음, 세상, 예미 지나간 과거 등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착을 거두는 게 좋습니다. 반면 내 마음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한한 시간과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둘째, 내 마음을 잘 알고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홀로서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신념도 내가 쓴 안경을 통해 바라본 세상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경을 쓴 줄 모른 채 그것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온갖 괴로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내 안경이 지금은 시야가 잘 안 맞는군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애먼 사람 탓 세상 탓으로 돌리니까요. 홀로서기는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관찰하려는 태도이자 노력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안경으로 바꾸거나 아예 벗을 수는 없습니다.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태생적인 조건이니까요. 다만 자기가 어떤 안경을 썼는지 알기만 해도 안경을 통해 들어온 세상의 모습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 오늘은 세상이 좀 흐리게 보이네 오늘은 맑아 보이는 구나 하면서 나와 세상의 모습을 보이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을 잘 다룬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안경을 잘 관찰하면 세상일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인생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보통의 우리는 안경을 썼다는 사실을 잊은 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누군가가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면 짜증을 내고 언성을 높입니다. 자기가 쓴 안경 때문에 그 사람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린다는 생각은 할 겨를도 없습니다. 자극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뿐이지요. 그런데 내 눈에 씬 안경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그 안경을 통해 들어온 자극이 내 마음에 일으킨 감정과 생각을 관찰할 수만 있어도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어떻게 행동할 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못 들은 척 할지 아니면 기분 나쁘지 않게 충고를 건넬지 결정할 수 있게 되지요.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집니다. 그것은 곧 자신감으로 이어지고요. 홀로 설 때 비로소 삶 전체가 달라지는 까닭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루는 능력을 길러서 삶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것 그것이 바로 홀로서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홀로설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들이닥쳐도 스스로 원만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합니다.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의 안경을 쓴 채 세상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내리는 해석에 그리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내리는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 비난에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또 자기 허물이나 못난 모습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따라서 기분과 행동에 기복이 없습니다.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상식적으로 행동하지요. 그 결과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모나게 구는 일이 줄어듭니다. 또 자신의 부족한 면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기꺼이 타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단점이나 부족함을 감추려고 지나치게 쓰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 그를 대하는 데 있어 부담감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삶 전체가 부드러워집니다. 타인과 세상의 변화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에 걸려 넘어질 일이 줄어듭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에 의존하려 하고 그 때문에 상처 있기를 반복합니다. 반대로 자기를 잘 알고 자기가 내리는 판단과 행동에 믿음이 생기면 외부에 의존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나에게 너그러워지고 타인에게 관대해지며 인생은 부드러워지지요. 삶을 변화시키는 마법이 바로 홀로서기에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 기대고 싶은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 오락가락하는 감정 상처주는 타인 나를 깎아내리는 나쁜 버릇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힘이 든다면 지금 무엇의 마음을 기대고 있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기대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기대게 된다면 그에 집착하는 마음까지도 있는 그대로 주의해서 바라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해소될 때 행복에 이를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마음을 관찰하고 돌보는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도미너 처럼 해결됩니다. 자꾸만 기대고 싶은 당신에게 제가 홀로서기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의전과 독립에 대한 생생한 조언들로 가득한 홀로서기 심리학과 함께했는데요. 홀로서기 심리학과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힐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